곧 도착합니다. 김박사 천천히. 최강호 씨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어요? 잠깐만. 혹시 지금 치터 씨 여기 오고 있습니까? 안녕. 장 선수랑 나 못 믿는다는 거죠? 못 믿는 게 아니라. 걱정하고 배려하는 거죠. 아 뭐. 장 선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야. 콜? 김인준 지금 어디? 으스칸 골목을 쭉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. 선생님 믿기 덥석 모르시라고. 8인원. 선생님 따라가고 있는데요.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시니? 그거야 김박사. 김박사 뒤돌아. 네? 장 선수 지금 어디야? 자리 뛰어. 장 선배 저 지금 차에서 내렸어요. 뛰어요. 장 선수 어디야? 지금 어디? 장 선배. 막다른 골목이에요. 박사 지금 어디 있어? 박준정. 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. 내가 가요 장은희 씨. 나 지금 가까이있어. 괜찮아요. 내가 김박사 대신에. 믿기 할게요. 안 돼. 장은희. 안 돼. 안 돼. 이 새끼. 너 진짜 죽고 싶어. 그래. 죽여. 아이고. 이러면. 혈액보험인가? 112죠? 폭력 살인미수 같은데. 지금 와주세요. 후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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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